제가 오브예베 설교를 맡을 땐 요나설을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첫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선지자의 소명을 주셨죠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어디에 가서 회계를 선포하라는 사명이었죠? 네, 닌의 외에 가서 회계를 선포해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좀 특별한 사명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다른 곳에도 다른 나라를 향한 예언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심장부인 그 닌의 외로 직접 가서 거기서 회계를 직접 선포해라 왕 앞에서 온 백성 앞에서 회계를 선포해라 라고 사명을 주신 건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이 그 사명이 너무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좀 일지시대 때 마치 일본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 태도랄까요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닌의 외가 아수르가 망하기를 기대했지 행여라도 내가 회계를 선포해서 저 사람들이 회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조금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그분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빠로 내려가 배를 타고 다시스 즉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닌의 외의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죠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요나는 그 배 밑에 깊은 곳에서 아주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오고 폭풍이 몰려오고 배가 뒤집힐 듯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배의 깊은 곳 밑에서 잠자고 있죠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요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를 깨우는데 하나님이 깨우는 것이 아니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하면서 지금 네가 잘 때냐 일어나서 네가 믿는 신에게 좀 기도해봐라 혹시 그 신이 그 기도를 듣고 이 풍랑을 좀 잠잠하게 해줄지 않냐라고 그 배에 같이 탄 이방인 선원이 요나를 깨웁니다 굉장히 부끄럽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명을 거부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를 깨우는 게 이방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냐 라고 한다는 말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비는 요나가 뽑게 됩니다 제비에 뽑히게 되고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라고 다른 모든 선원들에게 얘기하고 그 선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자 요나가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니누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지 않았던 요나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선원들은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요나보다 더 영적으로 민감해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요나를 불쌍히 여기는 이방인들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짐을 다 던지고 좀 버텨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네 말대로 너를 바다에 우리가 던질 텐데 하나님께서 신이 진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요나를 던집니다 사실상 요나를 던진 건 선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곧 갑자기 풍랑이 멈추게 되고 선원들이 심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 신들에게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했지만 아무런 풍랑의 변화가 없었는데 요나가 섬기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여우 하나님 그분은 요나를 던지자마자 바로 응답하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기 때문에 와 진짜 저 요나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하면서 심히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선원을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장 17절을 보면 여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큰 물고기가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고래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그냥 큰 물고기라고 원어도 표현을 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향유고래나 흰수염고래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신학자들이 추측은 합니다 왜냐하면 흰수염고래가 다 크면 최고 한 33미터까지 큰다고 하네요 몸무게는 15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사람 10명 정도도 충분히 삼킬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물고기니까 요나 하나쯤은 삼킬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밤낮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장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여왁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기록이 있어요 온 자연 만물 창조 세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온 만물의 주권이 우리가 믿는 참되신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도 잠재우시고 큰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비하세요 움직이셔서 요나를 삼키게 만드세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요나를 목적한 곳에 또 뱉게 만드시죠 그리고 요나가 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죽어야 되잖아요 질식사를 하든 죽어야 되는데 요나는 아주 평온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위 속에 들어갔다면 위산 때문에 녹아 죽든지 소화가 되든지 또 숨을 못 쉬어서 그 공기가 완전히 숨 쉴 수 없는 다른 위 속에 있는 공기잖아요 그러니까 숨 쉴 수 없어서 죽든지 아니면 목에 걸려서 질식사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위액이 잠시 나오지 않도록 또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큰 공간을 마련하시고 공기도 바꾸셔서 숨 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3일 밤낮을 그곳에 평안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2장에 나온 요나의 기도는 이 큰 물고기 속에서 드린 기도인데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거든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이 큰 물고기 속에서 지금 평온한 상태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죠? 바다 속에 그 심연으로 떨어지고 있는 죽기 직전에 있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건 물 속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그 풍랑이 있는 바다로 집어던지죠 그때 요나가 자기가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힘든 상태였는지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2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조금 더 가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불이 지졌더니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죠 스올은 무덤이나 지옥을 상징하는 말인데 지옥이 뱃속에 내가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3절을 보니까 깊음 속 바다 가운데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평온한 바다와 같았다면 잠깐 떠 있을 수 있었겠지만 큰 물과 풍랑이 이렇기 때문에 큰 물결이 자신을 덮쳤고 깊은 바다 속으로 요나는 점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오나 나의 하나인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내 영혼까지 완전히 물에 둘러싸여져 있었고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니까 가끔 바다 속에 완전히 숲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다풀로 해초로 가득 차 있는데 요나가 그 깊은 바다에 거의 바다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풀이 있는 데까지 떨어졌고 그 풀조차도 자기를 칭칭 감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그런 상황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움직일 힘도 없고 수면까지 올라갈 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겨우 수면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숨을 참을 또 그 참을 숨조차도 없는 그런 방전 배터리로 따진 방전 직전의 상태 그리고 거의 시체가 되기 몇 초 직전인 그런 상태까지 내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좀 점잖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어릴 때 호기심이 많아서 부모님을 좀 걱정하게 해드렸던 그런 적이 있는데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에도 빠져봤고 강에도 빠져봤고 또 큰 계곡에도 빠져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난 사건이 있는데 큰 계곡이었고 폭포가 있었어요 폭포 이 폭포 근처에서 노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깨달았는데요 폭포 근처에서는 놀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 폭포 근처에서 막 수영을 하고 놀다가 폭포 바로 옆으로 가다가 쑥 갑자기 빠졌는데 그 폭포 밑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 거죠 위에서 물이 확 저를 누르니까 제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위에서 폭포가 계속 저를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발버둥 치면서 위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더라고요 더 심각한 거는 몇 초 있으니까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습니다 막 물보러 가 있는데 어디가 표면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표면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막 미친듯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헤엄치다가 그냥 찍어서 한쪽으로 막 갔는데 다행히 그게 물의 표면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서 제가 살았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제가 찍은 곳으로 가서 해물쳤는데 딱 도착했는데 바닥이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물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공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라는 것이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나도 지금 그 깊은 심해의 심연으로 완전히 떨어져서 가라앉아 그 깊은 바다의 끝까지 거의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갈 때까지 간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풍랑과 내 인생의 풍랑과 폭풍을 만난 정도가 아니고 풍랑과 폭풍을 지나서 그 풍랑에 몸이 던져졌고 그 몸이 깊은 바다까지 이미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물에서 바닷물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이 요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권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쏠의 뱃속에서 불을 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물에서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부른 거죠 요나가 담대하게 선원들에게 날 집어던져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집어던져져서 물 속에 가라앉을 때는 거의 그때까지는 담대할 수 없었던 거죠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강 다리에서 투신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살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흘러내려오다가 다리에 딱 걸려가지고 구조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다 살려달라고 소리친대요 자기가 죽으려고 뛰어들었는데 거기서는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떨어지는 순간부터 후회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딱 다리에서 뛰는 순간부터 후회한대요 그러니까 요나도 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시는데 상황은 이건 하나님의 우리 담임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오셔도 살릴 수 없을 것 같은 극한 이미 상황 가운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 그 수월의 뱃속 어쩌면 지옥의 밑바닥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구해주십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 결과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고 처참하고 힘든 상태겠습니까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했는데 내 영혼이 쇄약해져서 꺼져갈 때 그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시체가 되기 직전 몇 초 전 그 상황 가운데서 여와를 생각하였더니 어쩌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대답하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 나와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악인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지는 자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10편 107편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지짐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지금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지는 자들이 선한 자들이 아니에요 위에 문맥을 107편을 쭉 읽어보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통 때문에 다른 존재에게 부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지질 때 그 의류를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라고 10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리고 밤낮 3일 동안 그 안에 있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요나는 그 물고기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알고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는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서운을 죽게 갚겠나이다 서운한 걸 지키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지만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명자는 마음대로 죽지도 못한다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절대 데려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가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다 할 때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런 상태까지 되게 만드셨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때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나 때로는 불만과 불평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건지시고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더 큰 환란을 주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의롭게 잘 살았는데 고난을 받는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욕과 같은 고난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요 사실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때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힘든 상황을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압니다 마치 요나가 이제 더 이상 몇 초도 더 살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도 있고 또 성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면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신다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란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함께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10편 42편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쩌면 낙심해 있고 어쩌면 불안해하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신처럼 명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